검다라는 뜻 말고 지난번에는 허가받지 않은 이라는 뜻의 해의를 살펴봤는데요. 오늘은 돈과 관련해서 탐욕스럽다라는 뜻의 해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석은 나쁘다, 지독하다, 악독하다, 가끔은 동사로도 쓰여서 속이다, 착취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그 근본은 굉장히 돈을 밝히다, 탐욕스럽다 이런 기본 뜻을 가지고 이러저러히 쓰이게 됩니다. 아이고 기사님 좀 도와주십시오. 어떻게 됐어? 시엔 웬, 멀다고 싫어해서 오려고 하질 않고 기꺼이 오려는 사람들은 가격을 너무 험하게 불러, 가격을 너무 뜬금없이 높게 불러. 처럼 Böyle 돌아다니는 것이다 요리 Cr violating 자 YO리 조ые 그 자qu 사야 没想到被抽取这么多 이렇게 많이 뜯어가는 줄 몰랐다. 이렇게 많이 공제가 되는지 몰랐다. 太黑了比黄石人都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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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太黑了比黄石人都黑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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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没想到被出去这么多 太喝了 被黄色人都喝 你看那收楼小姐 什么都敢说 就是不说房子怎么样 就是不说 喝了老百姓多少钱 你看那收楼小姐 什么都敢说 무슨 말이든지 다 감히 하지만 하여간에 무슨 얘기만 빼고 하냐면 집 자체가 어떻다든지 아니면 일반 백성들의 돈을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그런 얘기는 싹 빼고 한다 속여서 착취하는 느낌이 있죠 你看那收楼小姐 什么都敢说 就是不说房子怎么样 就是不说黑了老百姓多少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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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 나무 망마 회자 하이 공소 님은 랄반 정고 희이다 그렇게나 바쁘냐 집에 와서까지 일을 하고 너희 사장도 참 지독하다 돈을 너무 밝혀서 남한테 지독하게 하는 것 희이라고 말합니다 날 여우 부야우 랜드 셔야 사람 안 모는 뱀이 어디 있나 남 일 시켜 먹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저 현장이 일어나다 回家還工作啊 老闆真夠黑的 哪有不咬人的蛇呀 哎呦 有那麼忙嗎 回家還工作啊 老闆真夠黑的 哪有不咬人的蛇呀 哎呦 有那麼忙嗎 回家還工作啊 老闆真夠黑的 哪有不咬人的蛇呀